유산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하죠 그러면 유산만 예방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유산유산 걱정할 게 아니라 실제로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걸 연구하는 게 훨씬 그건 자동적으로 유산은 예방되고 이건 덤으로 예방되고 더 좋은 아기 이게 우리에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산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산될 수 있는 조건 중에 제일 심각하고 큰 조건은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음식이 내 평생에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절개 먹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임신했을 때 이걸 먹는다는 얘기는 이건 심각한 문제죠 먹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거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땡긴다 하면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땡긴다 그러면 남편이 또 더 잘 사주네요 땡긴다 하니까 좋아가지고 임신했다가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사주는 겁니다 이건 남편도 알아야 되고 부인도 알아야 되고 그 집에 부모님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좋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으시는 거죠 지금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튀김류 후라이팬 음식 이건 활성산소가 많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는 들어가서 임신의 태아가 성장하는데 치명타를 주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걸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육류, 어류, 폐류 사람들은 어류는 단백질인데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만 안 먹으면 돼지, 소고기는 좀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좋은 아기를 임신하고 싶다면 동물성 단백질은 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서 내 몸속에서 신진대사되는 과정에서 불완전 신진대사가 되면서 젖산이나 독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다 검하고 그 다음에 자극성 음식을 검하고 유제품을 검하고 지금 이러한 것들을 싹 검하고 특히 보면 우리가 젊은 사람이 탄산음료를 좋아해요 또 음식을 고기를 먹는 사람이 탄산음료를 더 많이 먹어요 튀김료 먹을 때는 꼭 탄산음료가 같이 와요 이게 탄산음료를 먹으면 탄산은 CO2거든요 CO2가 우리 피 속에 얼마나 중요한 칼슘하고 바로 결합해가지고 CaCO3가 된단 말이에요 석회석이 되거든요 이게 침전해요, 혈관 막는 일에 다 사용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탄산음료는 내 몸속에 칼슘을 뺏어가는 아주 강력한 도둑이에요 그래서 탄산음료를 임신 중에 절대로 먹지 말라 그리고 소금에 절인 음식도 먹지 말라 소금에 절인 음식은 바로 소금과 채소 속에 드는 질소가 결합해가지고 아질산 나트륨을 만들면 이거는 임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 아기가 자라는 걸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유산 만들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장래에도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막고 심지어는 커피, 차까지도 다 안 먹고 가열된 음식물 일절을 먹고 정상적인 생, 좋은 생채소를 충분히 먹는다면 이 아기는 충분히 유산을 맞고 얼마든지 건강한 아기로 성장할 수가 있다 지금 특히 임신했을 때 우리가 가끔이라도 배즙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배즙은 해독인효제거든요 그 해독인효제 이거를 먹으면 혹시라도 내 몸속에 들어온 독을 활성산소 이걸 다 죽일 수 있거든요 피는 항상 깨끗하게 되고 임신 전 기간 동안이 계속 피가 맑은 피로 유지된다면 아기는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좋은 아기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과일을 좀 많이 먹을 필요가 있다 신과일은 비타민C가 많고 그게 유기산이 많아서 우리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을 녹여서 배출하고 특히 석회 같은 거 녹여서 배출하고 이게 혹시라도 아기한테 들어갈 수 있는 석회 이런 게 있으면 이 피가 아기하고 어머니 피는 아기 피하고 같거든요 어머니 피가 돌아서 아기 피로 갔을 때 아기 혈관 속에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석회를 싹 녹여서 배출하기 때문에 아기 혈관이 깨끗해질 수가 있다 정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권한다면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산책을 잘 한다든지 심호흡을 충분히 해서 산소를 충분히 하게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건강한 아기, 훌륭한 아기를 생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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